이어서 전남 동북권과 서북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목포입니다. 김혜연 앵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전남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운 이른바 만원 주택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저렴하게는 월 만원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건데요. 떠나간 청년들을 불러오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24살 전수빈 씨. 독립을 하려 집을 알아보던 중 전남 신안군의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7만 원. 시중 원룸보다 저렴하면서도 방 3개에 화장실이 딸린 20평대 주택이라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넓은 집이 저한테 생겼으니까 진짜 다신 없을 기회죠. 오히려 약간 도시에서 살짝 시선을 돌리면 이런 기회도 있다. 공매로 나온 주택을 신안군이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인데 신혼부부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만 원까지 임대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입주자들은 가까운 목포나 무한부터 멀게는 인천과 대전, 제주에서까지 신안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5월 전남 화순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른바 만 원 주택. 얼마 전 50가구를 모집한 1차 추첨에 10배인 500명이 몰렸을 만큼 호응이 뜨겁습니다. 인구 유출로 고민이 큰 지자체마다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최근에는 전라남도까지 대대적으로 전남형 만 원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만 원 주택 천호를 공급하는데 관련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소멸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는 만 원 주택. 지속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국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성화가 해남 따끈태서 채화돼 전남도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 성화는 다음 달 3일 강화도 만이산과 목포시 북항 노을공원에서 각각 채화돼 특별채화와 함께 22개 시군을 순회 봉송하고 다음 달 13일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성화대의 최종 점화를 통해 대회의 본격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가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청년 세대와 전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가상현실 전시관에서는 목포와 진도 주 전시관과 해남 특별전시관 내부를 3D 스캔한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고 참여작가와 출품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안내책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마한 역사 문화권의 대표 유적인 내동리 쌍무덤 사적 지정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쌍무덤의 조성 시기와 세력 변동, 그리고 백제의 마한 병합과 쌍무덤의 상관관계 등 영암 고분군의 발굴 성과와 역사적인 해석을 놓고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의 역사자원이 전국 관광객에 관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